여기를 마속과 합쳐보고요 방덕도 마속과 합치면 제가 대장이고 유비는 위로 가고요 너무 많이 오는데 요것만 녹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관까지 그러면은 한국관을 문제를 써가지고 한번 넘도록 하겠습니다 노는 충차고요 마초가 한번 넘어주세요 일단 제가 한국관으로 가고 뒤에 따라오세요 그리고 황충은 미리 무관을 좀 깨놓을까요 어차피 황충까지 올 필요가 없으니까 철기에 군악진을 쓰고 군악진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주질을 쓰고 가는거죠 조시루가 왔고 조시루가 전진 불쟁이는 방덕이 혼자 상대하고요 우리도 이거 써주고 수지 용량 써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도라 상대가 원군이 많아요 짐 다 깨면 좋죠 전시도 왔고 원군 많이 옵니다 많이 옵니다 더 많이 오세요 원군 더 많이 와도 상관없어요 맹상돌겨 밀어 밀어 조시루 밀고요 자 마초는 여기 압박해주고 등에까지 왔어요 우리 여기에 질주질 손내가 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불 한번 지를 때가 됐는데 그렇지 불 한번 지를 때 됐죠 손내 또 주특기입니다 우리 뭐 좀 타도 돼요 아 이거 견초놈 질렀을 수도 있네 불쟁이가 두 놈이 있어가지고 아 마초와 등에 좋았다 진지하게 승부하자 이놈아 야 이거 되게 세네요 오와 마초야 자세가 그 무너지면 어떡해 하지만 역전 아이고 졌다 이런 야 이걸 마초가 등에한테 져요 투지오장 아 마초가 등에한테 지는 건 좀 에반데 자세가 그 무너지면 어떡해 이리 와 괜히 왕랑한테 화풀이 하자 맹랑돌겨 다 지나가 그냥 오너리에 오마카세 오마카세 그리고 여기서 저의 위보선동으로 마초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한국과는 넘고 무관 확충이 열심히 깨지고 있죠 이거 잡아먹으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어 진군 등용 앞으로 와줘라 문제 쓰게 어 안오네 건축하네요 안오고 이러면은 그냥 저는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죠 아닌가 혹시라도 붙으면은 어차피 제 저쪽 가도 황충이 이거 깨를 시간이 또 필요해가지고 안전한 게 제일입니다 자 여기 조은이 시키고요 저는 빠집니다 싸우는 거 아니죠 완으로 진군 아 건축한다 잠깐만 아 견진이 완성되면 못 들어가는데요 와 견진 야 이러면 끝났죠 이제 밑으로 못 가요 견진 완성돼가지고 아 아래로 가고 싶었는데 제가 항상 아래로 못 가는 이유가 있었네요 여기 견진을 지으면은 아예 내려갈 방법 자체가 없다 보니까 하복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결국 자 겟 사베 봐 PK가 재미없어진 진짜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견진이 오리지널에 비해서 노잼이 된 이유가 있죠 오 근데 여기 너무 많이 모이는데요 많이 모여도 저 견진이라 어차피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에 있는 하복이 올라가는 길에는 견진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리로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아이고 마초가 견진이 너무 위나라에 몰빵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좀 어처구니가 없는 그건데 자 마초는 요구께로 가고요 우리 사기가 없다 왔다갔다 해가지고 사기 좀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초반에 형주 전투를 겟 노잼 만드는 것도 견진때문이죠 양양악을 의성 그것만 하면 형주 전투를 재밌을 텐데 원래 그 형주에서 그 마치 번성 그거를 재현하듯 개꿀잼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이성이 견진하라 때문에 전투가 안 나와요 자 우리 사기 올리고 오 우리의 작품 히로즈 여기까지... 마초가 대장이라 귀찮아요 지금 마초를 돌려보내야겠는데요? 왜 이렇게 귀찮게 해요 그냥 그걸 마초가... 오케이 뒤에도 오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앞에 막아주시고 뒤에 한 부대가 더 오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놈들 못 들어가게 여기서 여기를 막아버려 막아버리고 위보선동으로 까버리면 군악대 군악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못 받으니까 마운록 너무 많이 받는다 마운록이 제 내정 중심이라서 홍농 가서 병력 가지고 오면 되거든요 개별의 산을 마운록이 하고요 포박 2명 데리고 있네 개별의 산을 하고 다시 나오면 돼요 14,500명을 강기병을 끌고 홍농에도 정란이 있고 우리 근데 사량병을 아직도 안 먹었네 AI가 저 사량병을 잘 안 먹긴 해요 군량이 35일 남았어요 집에 갔다 옵시다 여기도 군량 36일 남았구요 여기도 군량 36일 남았구요 여기도 군량 36일 남았구요 마초 마초가 아무래도 집에 가야될 것 같네요 마초 때문에 이게 뭔 곳에 계입니까 지금 마초가 집에 가야될 법정을 또 쓸 수가 있어요 뭐야 끝났어요? 마초가 집에 가야될 것 같습니다 마초 가시고 대신 법정이 올라오세요 자 법정이 친구 당독도 부장이 엄청 빵빵한데 조우는 쌀 가져갔으면 신한으로 나가보고요 황충은 상으로 나가 봅시다 여기를 열어줘야지 관우가 올라올 수 있는데 견질 하나 때문에 열어줄 수가 없어요 의료진 받고 마운드로 가고 마운드 오시고 법정도 오고 있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올라갑시다. 아 성공과 한 달 남았어요. 정욱이 왔고 저는 추석자를 여기 설치해주고요. 충차 여기 설치해주고 경란 여기 설치해주고요. 마운녹장은 질주지휘. 황춘 건축할 필요 없어요. 이쪽에서 이관계를 맞아도 소용없게. 자 법정 왔고요. 너를 보내겠다. 이놈아. 좋은도 건축 필요 없고요. 허버를 맞으면 안되니까 뒤로 돌아가서 공격.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가서 어택하면서 위보선동을 까버립니다. 한 달인데 제가 특권이 없어서 지금 성공과 동맹을 연장할 방법이 없죠. 한국관은 저희꺼고요. 계속 그냥 포진하면 됩니다. 무관도 우리꺼고 자 여기를 어.. 법정이 지키고요. 자 저는 한 애를 공격하러 가요. 이거 상당 공격하는 거 법정이 지킬 수 있죠? 법정이 뒤에 500 충분히 공격 지킬 거예요. 믿습니다. 믿음의 법정. 믿어야 되고 기도진 써줍니다. 아 변기를 다 썼는데 그럼 마운녹장이 여기 한 야만 잡고 변기를 새로 편성해야 되겠네요. 아 여미 용감하게 방덕한테 가는 거 보세요. 방덕 3부장인데 부장도 막 미친듯이 빵빵해요. 이염의 어만이에요. 아 여기 꽤 못 깨요. 여기라도 씁시다. 여기라도 여기라도 집으로 들어오세요. 지금 되죠. 지금이 장면이 아이아라 뱅도러 여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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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시해주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앙덕은 성문을 뚫어 주고요 꺼져주세요 여기부터 자 법정 지켰어요 자 법정 지켰어요 자 여기부터 처리하고 아 이름 사기회복이고 사기회복은 장로군의 특기인데 버그가 없고요 장로군의 특기 사기회복을 쓰네요 걱정 잘 지켰고 이쪽에 전투가 나면 안 되는데 다른 데서 전투는 괜찮은데 이쪽에서 전투가 나면 아주 매우 많이 골치 아픕니다 이거 위원하고 황충이 쪽으로 빠지는 것 자체도 지금 에바예요 관우를 올라오게 하고 싶은데 여기도 견진이라 갈 수가 없어요 관우가 지금 일단 병기 다 가지고 업으로 진군하도록 할게요 정난 정난으로 갑시다 정난이 뭐 워낙 압도적이니까 부진군 법정은 목정은 열잡으러 가요 갑자기 또 장안이 생각나는 장안에서 서왕 때문에 개고생 했죠 잠깐 좀 무협 그냥 가자 그냥 갑시다 거의 노숙같고 우리도 이제 조금 죽을 사람들 죽을 때가 됐죠 마운로그 걱정입니다 그 전에 법정이 먼저 죽을텐데 지금의 공격을 제 힘으로 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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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으로 셀프당 저의 힘으로 알림ет 저의 힘으로 이러면 장안하고 다르게 여기는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죠 아깝다 날로 먹나 했더니 어? 한해 공격을 하네? 뭐야 야 이거 비우자마자 한해 공격하는 거 개싸웨봐 법정이 야 이거 너무 말이 안 된다 아 이걸 이렇게 공격한다고? 아 야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비우자마자 이런 짓을 해요 AI 하는 짓거리가 하는 짓거리가 완전 쓰레기네요 하나 내줄 수 밖에 없어요 하나 내줄 수 밖에 없어요 아이고 한해 저기를 어이없이 지금 내주게 생겼어요 수석찬 너무 약하다 수석찬씨 너무 약해요 더 세게 때려주세요 빨리 먹어야 한해를 구할 수 있는데 너무 느려요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찍어서 이번에 못들어가게 아이 버그 안돼 이번에야 말 못들어가게 아니야 깨질때쯤 질주제의로 확 들어가야돼 못들어가게 확 들어가야돼 확 들어가야돼 확 들어가야돼요 제발 원군 오지마라 위보선동으로 빠르게 끝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와 4기 회복이라 안죽네요 어 뭐야 아 하나 더 있었구나 와 힘 쫙 빠져요 와 성물 결국 세개를 다 뚫어야되네 자 힘 쫙 빠지게 하는 아이고 뭐야 또 결국 성물 세개를 다 깨게 만드네요 아 이게 이렇게 되어버리나 그래도 마지막에 장난하나 남겨놔서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아 이거 닿질 않아 철벽인데요 철벽인데 장난이 닿지도 않는 위주정도는 좀 싸줄만도 한데 이걸 안써네 장안에서 한번 개고생하고 업에서 또 두번째 개고생을 시작해요 아 얘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뒤에 장난하고 투석차가 있어서 소지용장을 어떻게 빨리 못 깹니까? 아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성물을 뚫어야돼요 일단 고요는 잡고 다시 토지용장 성물을 때려 성물 너가 정랑까지 뚫으면 인정입니다 동영이 정랑까지 뚫으면 진짜 인정해줘야죠 정랑 위치가 동영이가 뚫을 수가 없는 위치라서 좋아요 이 녀석들이고 위보 한번 대차게 아이고 아 썩을 범위 진짜 와 썩을 범위 돌아버리겠네 범위가 진짜 썩었어요 야 동영이가 좀 적나네 이 길 여기부터 처리 여기부터 처리 한 1도발의 공격 강화라 얘네 녹이는 거는 뭐 금방이에요 자 지금 이쪽과는 별개로 저쪽에 지금 동영의 도전이거든요 과연 정란을 넘을 수가 있는가 우와 정란을 넘었어요 동영이 어떻게 이겼지 동영이 동영이 정란을 이기다니 동영이 정란을 이기다니 버그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죠 있네요 둘러싸주고요 둘러싸주고 위보 어 이거 둘러쌌는데도 들어가네 근데 한해가 함락된다는 소리가 없어요 어이 버그 자 버그 확인 버그 확인 버그 확인 없고요 와 진짜 이놈의 대도시는 올 때마다 개고생이네요 이걸 법정이 지켜냅니까? 지켜냈네요 분량 30일 남았고 30일 남았고 30일 남았고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시고 여긴 언제쯤 떨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와서 변기 좀 재편제를 가시고 정란 정란 제가 집에 갔다 와야 되겠네요 정략이 하나도 없어 근데 회복하면 또 되긴 하고요 와봐 이놈들아 회복하게 회복하게 회복하면 되긴 합니다 왕덕이 혼자 처리하세요 주찬이 퇴각 안하네 공격 깝치지 마세요 우리 양산은 왜 왔어요 다잇내보 왕덕이 부장이 너무 많이 좀 된게 있지만 그래도 든든하긴 하네요 항상 모든 일에 장단점이 있죠 이염어만을 지금 부장으로 쓰고 있어요 저 아까운 인재들 야 법정 이거 760명으로 지켜냈습니다 한국관도 살아있고요 요거 병력 잡아먹으러 가고 싶은데 낙양에 하지만 이미 하늘 하복으로 왔으니까 오 마초 나왔다 이미 하복으로 왔으니까 감릉으로 올라가고요 법정 끝까지 버텨 지키고 지켜내 송권 쪽하고는 다행히 안싸고 있죠 동맹은 아니고 제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조조하고 송권하고 동맹하면 아주 큰 문제가 나오죠 철기 의료진은 빵덕이 받고요 젠군 오세요 아 또 불쟁이네 불쟁이면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회복했고 밀어 가자 방덕 방덕이 이 정도까지 주인공적인 모습을 보인 적도 많이 없는데 강덕이 애매하게 아군이 잘 안되는 타입이죠 뭔가 애매하게 항상 적분이에요 여길 때리면 너희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pan으로 전화 지키고 ute 죽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줘요 여기 가서 문을 열어줘버려 야 문 열어주게 막는거 훌륭한데요 무빙 무빙이 훌륭해요 하지만 이렇게 돌면 이번에는 막아줄 수가 없죠 들어가자 백도 한 명 갔고요 실조지에 쓰고 만속의 백도 잡으러 갑시다 뭐 이놈 철벽이라도 잘 버텨요 멀리였다면 견수지휘죠 막아주고 위보산동 조진을 퍼박 조진을 퍼박 창원으로 얼른 뛰고 법정 790명이 해산을 하고요 상당으로 나오세요 근데 이제는 왜 옮기란 말을 안하지 어? 사냥뱅 먹었구나 드디어 여기가 굉장히 전투를 많이 하는 곳이다 보니까 옮기란 말을 안 하네요 설마 너 감는거 하는거 아니겠지? 저 녀석이 만약에 감는거 하는거라면은 시간이 없죠? 감는거 하는건가 보네 이게 철벽인데 어떡하지? 하필이면 철벽놈이 여기를 하필이면 철벽놈이 여기를 하하 철벽이 잠깐 빠질 때 빠지지가 않네 그다거나 또 진안에 들어가서 큰일이네 아.. 이거 감는 공격인데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철벽 때문에 두습이 개오바야 아 거지같은 쭈수비놈 그래서 꺼냈다 꺼낸 것만 해도 큰 다행입니다 아 감독이 이럴 줄 알았어 아 진짜 에이아하는 짓거리가 상상을 초월하네요 에이아이 하는 짓거리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다시 감독 잡으러 갈게요 내 땅을 내가 다시 잡는 황당한 지금 일이 공성을 두번 하고 있어요 에이아이 황당한 짓거리 때문에 에이아이 개 황당 짓거리에 공성을 두번 하는 자 빨리 여기 모여주세요 질투지 써줄게요 만인적 장비 못받았네 장비 받으라고 쓴건데 가자 방독 같은 땅 두번 공성하게 어 이거 맹장독이가 또 썼는데 오늘 맹장독이가 왜이렇게 잘 써요 근데 반대로 써도 문제죠 경장독이 이거 잘 쓰긴 하는데 반대로 써요 자꾸 다 녹여 다 녹여 아이 권장공격하지 마세요 본다 하지만 투지용장이다 자 진당이 잡고 진당이 못잡으면 동영이라도 동영이라도 잡고요 동영이라도 잡고요 와 여기 언급 많이 왔다 차라리 여기서 병력 다 녹이는 것도 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 녹이는 것도 질랑이 잡아볼까요 등에도 잡고요 자 잠깐 빠져주고 자 문을 깨주고 여기서 이걸 깨러 갑시다 야 방독 혼자 다 끌고 다녀요 이 녀석들 다 조져버려 등을 잡고 등을 잡고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 너네 다 녹으면은 뭐 미래가 없습니까 미나라 이제 미래가 없는 아이들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맹독이라 저거 못뺏... 아휴 그걸 뺏어야지 근데 저쪽으로 안가면 되니까 야 그쪽으로 안가면 돼요 맹독 쪽으로 야 우린 셋이 때리는데 이거 이렇게 됐나요 가자 맹독 끝났겠죠 맹독 끝났겠죠 마취 잘한다 마취 근데 거기 때리면 버그 걸려요 AI가 다 좋은데 버그를 불러 마취 잘 도와주세요 마취 잘 도와주세요 마취 잘 도와주 저만 껴입시다 전부 앞으로 장비 좋았다 강다니 너 죽을 준비 하세요 강다니 너 죽을 준비 하세요 강다니 너 죽을 준비 하세요 유비군 치고 일기투 이득을 많이 못봤거든요 이제 일기투 이득을 좀 보겠네 이거 또 맹장두기 써서 데리고 왔네 그걸 왜 가나 했네 죽을래 잡는 건 문제가 안되는데 뒤에 버그가 많네 마쩍도 왜 먹어 마쩍도 왜 먹어 뒤에 버그가 문제인데 제발 없어라 와 버그 없다 견씨가 오는데 견씨는 버그가 걸리지 않아요 여기 앞에 있어야 버그가 걸리지 자 령전투인데 마초가 여기를 잡으니까 버그는 아니죠 다행입니다 견씨의 위치가 우리를 살렸어요 견씨가 마음씀씀이 하고 모든게 갑박합니다 버그 걸릴까봐 뒤에서 와주고 견씨 전장이 오래 나와있으면 안되니까 피부 상해요 빨리 집에 가세요 자 버그 안 걸렸죠 회복이 될까요 된다 케이드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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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을 많이 했고 여기에 견진 건축을 못했기 때문에 평원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병력만 잘 나누고 올라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 여기를 이렇게 싸우면 안되는데 아 다행히 조조성권 동맹은 아니에요 여기도 싸워주는거 좋아요 요거 다행입니다 그리고 관우는 지금 끝까지 못 올라오고 있고 아 저기를 어떻게 뚫어주지 아 저기를 어떻게 뚫어주지 복종이 위로 올라왔구요 복종이 위로 올라왔구요 그리고 벗어로